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렇게 되니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도무지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한화됨이 없다면 그건 안 되는 거야라고 속단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 코스타에 갔을 때 미국 유학생 수련회에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은 그 코스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열등감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온 사람 특히 미국 코스타에 온 분들은 대부분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분 또는 박사학위 이후의 과정 포스닥 과정에 있는 분들입니다 한 천명 정도의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그런 집회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 중에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이면 그때 당시에 정말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정말 복을 받았다고 할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학생들이 무슨 열등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좌절하고 그 열등감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그 열등감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세상 지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붙잡고 살면 끊임없이 내가 잘났다 아니면 완전한 열등감에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에 널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약한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면 왜 나는 안 쓰십니까?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야말로 약한데 왜 나를 안 쓰시나요? 여러분이 진짜 약한지 아니면 오히려 강한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 된다 믿어지지 않는다 못하겠다 그게 약한 겁니까? 강한 겁니까? 죽지 않은 자아 우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마음까지도 하나 되라 못해요 우리 부부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도대체 그건 약한 겁니까? 강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내 세상 가지고 있던 세상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진짜 믿고 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지게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세요 예수님의 시 muốn